자, 다음 출연자 모실게요. 자, 다음 출연자 모실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진영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최영수라고 합니다. 고마워요. 좋아하는 가슴 딱 오빠만 써있어요, 진짜. 감정에 빠져서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음악 하면서도 동영상 많이 보면서 창법 같은 거나 몸짓, 피아노 주법 같은 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진영 씨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부르고 있습니다. 노래 들어볼게요. 노래 들어볼게요. 그녀는 나와 걸을 때 항상 왼쪽에 그래야 웃기 시작해 그녀는 영화 볼 때도 항상 왼쪽에 그래야 웃기 시작해 두 발을 벌리고 그녀를 안아 줄 때도 그녀는 왼쪽 가슴에 그래서 나의 왼쪽은 따뜻한 온기로 언제나 항상 포근해 언제나 너의 왼쪽이고 싶고 너의 반쪽이고 싶고 전부가 되고 싶은 나 항상 너만 바라보고 싶고 너의 작은 입술 위에 내 마음을 전해주려 해 내 마음을 전해주려 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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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